인텔 차세대 프로세서 핫스웰로 돌아왔다 6월 표준 노트북 한상컴퓨터 X54 보스몬스터 레벨 82를 소개합니다 한상컴퓨터 X54 보스몬스터 레벨 82의 화면 크기는 15.6인치로 1920x1080 FHD 해상도와 LED 백라이트로 고해상도는 물론 고화질을 자랑합니다 프로세서가 눈에 띄는데요 차세대, 차세대 인텔 프로세서인 i7-4700MQ 쿼드코어 핫스웰을 탑재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휴류리 개선된 전력관리와 더불어 내장 그래픽의 성능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픽은 엔비디아 지포스, GTX 765M, GDDR5 2GB로 최신 3D 온라인 게임과 고성능이 필요한 패키지 게임을 즐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캉의 그래픽 성능과 함께 PHX 인증을 받은 온토 스피커 탑재와 사운드 블라스터 X5 MD3 기술로 고음질의 빵빵한 사운드도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메모리는 GDR3 8GB며 1TB 대용량 하드디스크를 장착해서 넉넉하게 멀티미디어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멀티부스트를 기본으로 지원해서 SSD나 하드디스크를 추가로 장착할 수 있고 M사타 슬롯 두개로 레이드 구성도 가능합니다 한성컴퓨터 X54 보스몬스터 레벨 82 다양한 입출력 포트를 지원해서 확장성도 뛰어난데요 USB 3.0 포트, E-SATA 포트, IE-11394 그리고 다양한 디스플레이 기기와 연결할 수 있도록 HDMI 단자는 물론 디스플레이 포트 등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하스웰 프로세서로 막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보스몬스터 UR 퓨진 노트북 한성컴퓨터 X54 보스몬스터 레벨 82를 살펴봤는데요 올해 최고 성능의 노트북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그럼 저는 다음 달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안녕